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정말 이젠 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봄의 느낌은 이제 하나도 안 나고 완전 여름입니다. 이제 여름이 됨에 따라서 집안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막 덥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집안의 온도도 꽤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경을 써주기는 해야겠죠.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미 4월달부터 그런 댓글이 좀 달리기 시작했어요. 4월, 5월달에도 저희 집에 온도가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달팽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달리기는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4월달하고 5월달에는 동시에 또 다른 댓글도 달렸어요. 저희 집에 온도가 너무 추워요. 근데 난방을 틀기에는 또 봄이라서 좀 애매해서 난방을 못 틀어서 달팽이들이 추울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댓글이 동시에 달린 거죠. 어떤 분은 날이 더운데 달팽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죠? 너무 더워도 달팽이들한테 안 좋다면서요.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과 저희 집이 추운데 난방을 틀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달팽이들이 추울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이런 댓글이 4월달하고 5월달에 이제 동시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6월을 지나서 점점 7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달팽이들 더울 때 어떻게 해주나요? 이제 이런 댓글 위주로 더 많이 달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더울 때 우리 달팽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사하게도 제 영상이 이제는 올라가면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댓글들이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유튜브 알람을 제가 이제 켜놓은 상태인데 그 알림이 오기도 하지만 또 오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댓글에 더 댓글인 대댓글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이제 읽고 나서 읽었다는 표시로 하트도 누르고 이제 그 답글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그 하트 표시하고 이제 답글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알림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제가 놓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전 영상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오랜만에 제 옛날 영상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머 여기 댓글이 있었네 막 이런 것들도 좀 발견이 되긴 하는데 제가 뒤늦게라도 읽으면은 읽었다는 표시로 하트 눌러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계속 달아주세요. 아참아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론 지나가면요. 일단 저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선풍기하고 이제 에어컨을 항상 둘 중에 하나는 틀어놓고 살고요. 정말 더운 날은 두 개 동시에 틀고 살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집은 햇볕이 막 쨍쨍쨍 내리쬐지는 않는 편이라 그렇게 해서 집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자 그러면은 현재 방안의 온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방안의 온도는 25도 습도는 64%네요. 네 확실히 많이 올라갔어요. 겨울에는 습도도 한 30% 40%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습도가 60%, 70% 그냥 막 올라가네요. 방금 떨어졌네요. 1%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방안 기온이 25도 정도 되는데요. 아주 좋죠. 25도는 달팽이 키우기에 최적의 온도입니다. 집에 온도가 이 정도 된다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25도에서만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요. 22, 23, 24, 25, 26, 27도 그리고 28도까지도 달팽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냉방도 안 해주셔도 되고 난방도 안 해주셔도 되고 이 25도 안팎의 온도는 달팽이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온도예요. 지금 습도가 한 63%였는데 저 안에 달팽이들을 키우는 집 안에 또 물을 칙칙 뿌려주면은 또 습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정도 습도에서도 한 60%, 70% 이 정도 습도에서도 달팽이들을 지내기에 아주 좋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온에서는 온도하고 습도 맞춰주기에는 정말 좋다. 그런데 문제는 더 올라가는 경우죠. 이제 방안의 온도가 이제 냉방을 따로 못한다거나 집안에 뭐 에어컨이 없거나 있더라도 틀 수 없는 사정이라면 28도를 지나서 한여름이 되면 29도 30도 계속 올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 더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한 30도 넘으면은 달팽이들이 이제 너무 더워서 축 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이 친구들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얘네들 조상은 분명히 아프리카에서 더 덥고 습한 지역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의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봐요. 30도 넘으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달팽이들도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딱히 집에서 뭐 냉방 같은 걸 해주실 수 없을 때 아니면 달팽이들이 사는 달팽이들 키우는 그 위치가 너무 더운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아이스팩. 네 아이스팩을 달팽이들 사는 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로서 2호, 여기 2호, 그 다음에 까밍이. 여기 까밍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까밍이. 어? 자고 있는데 깼네요. 오 이거 지금 제가 빛을 이렇게 불빛을 환하게 켜놨더니 둘 다 깼네요.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낮 시간이고요. 낮에는 달팽이들이 자는 시간이죠. 네 자는 시간인데 아 조용히 잘 때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여기 예쁘라고 이렇게 장식으로 램프를 켜놨더니 달팽이들이 왜 이렇게 밝아요. 막 그러면서 못 자겠어요. 너무 밝아요. 이러면서 이제 깼네요. 이제 얼른 촬영하고 다시 어두운 곳으로 옮겨줘야겠어요. 자다가 얼마나 눈이 부실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 달팽이들 키우는 통은요. 다이소에서 파는 리빙박스이고요. 다이소 리빙박스가 달팽이 키우기에 이제 적절한 점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에 있었지요. 현재 리빙박스 아닌 다른 이렇게 통에서 락앤락 같은 통에서 키우는 달팽이들도 있긴 한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다이소 리빙박스로 옮겨주려고요. 달팽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최적의 통인 것 같고 집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긴 해요. 통이 새까말수록 빛이 차단돼서 좋긴 한데 또 그러면은 우리 애완용 달팽인데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투명한 또는 반투명한 통에서 키우시고 빛이 들어오거나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색 천으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아이스팩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지금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집안의 온도가 한 25도에서 6도 정도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데 저희 집이 한 30도 넘어갔다고 한번 그렇게 전제를 깔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달팽이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축 늘어진다. 그러면은 달팽이들 집 위에 아이스팩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스팩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시원하게 돌아가겠죠. 요 안에 통 안에 공기가 조금 냉각이 되면서 달팽이들이 어 시원한데 기분 좋은데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머 세상에 달팽이 집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냐면은요 지금 까밍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자다가 지금 눈을 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바닥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달팽이들이 항상 바닥에서만 지내냐? 노노노노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지금 여기는 2호 집이고요. 2호가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달팽이 좀 키워보신 분들은 달팽이가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뭐 너무 당연한 건데요.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달팽이가 천장에 매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달팽이들은 천장에 매달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천장에 매달리면 편안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천장이나 벽에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천장에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달팽이에게 이렇게 아이스팩을 득 올려놔주면은 어머! 배발이 너무 차갑겠죠? 생각만 해도 제가 다 시려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갖다가 우리 바닥에 있던 달팽이도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탁 올려놔주시면은 달팽이들이 천장에서 돌아다닐 때 너무 차가울 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이렇게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서 달팽이들이 사는 집 위에 올려주시면은 됩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이스팩을 넣고 수건에 싸서 달팽이들 집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수건이 너무 크고 두꺼우면은 이게 열이 차단이 돼서 별로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얇고 작은 수건으로 한 번 정도 감싸서 한두 바퀴만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차가운 그 기운이 달팽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으면서 이제 서서히 안에 공기를 통 안에 공기를 시원하게 조금씩 조금씩 시원하게 만들어져서 너무 더워서 지쳐있는 달팽이들이 조금 시원함을 느끼고 기운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달팽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운 것보다는 더울 때 조금 잘 지내는 편이니까 이제 한번 온도계 하나 장만해서 달팽이가 사는 집 근처에만 놔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서 온도가 막 이렇게 29도 30도 넘어가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아이스팩을 올려주시진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달팽이들이 별로 더워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덥지만 우리 집 달팽이는 괜찮아 하는 것 같다. 전혀 기운이 막 축 처지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아이스팩 필요하지 않고요. 기온이 30도가 넘어갔고 달팽이들도 확실히 더위에 지쳐 보인다. 이럴 때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팩은 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시키면 그때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냉동 택배를 시켰을 경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잘 씻어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달팽이들 너무 더운데 집에서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손쉽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또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온도 습도계 있죠. 근데 이런 온 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달팽이가 사는 이 통 안에 직접 설치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실 수만 있다면 통 안에다 두시면서 온도 습도를 통 안에 온도 습도를 직접 측정해 주셔도 좋지만 그러실 수 없는 경우에는 달팽이가 사는 그 통 근처에 놓으면서 아 대충 몇 도구나. 이제 습도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안은 한 몇 도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해서 달팽이를 적당히 키워주셔도 뭐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나치게 더운 날씨 우리 달팽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달팽이들은 또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들이라 웬만하면은 잘 지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달팽이가 아파 보일 때 힘이 없어 보일 때 이때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잘 먹고 이렇게 2호처럼 잘 돌아다닌다면 별 걱정 없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집사 아프리카 왕달팽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집사입니다. 자 벌써 6월도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꼭 온도계 습도계를 집안에 설치 방안에 달팽이가 사는 이 통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오늘 말이 네 여러 번 꼬이네요. 어느 지점부터 편집을 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끊어야 될지 아 진짜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달팽이가 사는 집안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네 우리 달팽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진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너무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해줄까 달팽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